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 북동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해 1,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현지 시각으로 12일 밤 9시 18분쯤 이라크 술라이마니아주 일대에서 규모 7.3의 강진이 일어나 적어도 129명이 숨지고 1,00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다친 사람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은 데다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지진으로 터전을 이룬 이재민 수는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중동 지역 언론은 진앙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이란 북서부 중부는 물론 쿠웨이트와 시리아, 터키, 카타르 등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.